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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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빰빰빰빰빰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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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 총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면 누가 그냥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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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사례연장 아쉬운데? 역시 4배율이 정말 잘 아프지? 차도 빼놓아야겠나? 바로 튈 수 있게 내가 생각하는 각오로는 절대 못 뺐던 건가? 저기 있다 돌에 다 찾았다 치킨각 치킨각 가야되네 좀 맞춰놨나? 좀 맞춰놨나? 아! 아 까비 까비 아 이럴 때 콘청 있으면 딱 좋은데 그치? 아 이게 안죽어? 나 죽은줄 알고 안썬거야 나 아 보급도 먹어야되는데 얘 물에 들어갔어 물에 들어갔어 참수길 안주었구나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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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을까 아 킷 제세동기 써버렸네 좀 아까운데 아 바로 죽였어야되는데 그럼 안나가.. 안나가고 있었던거네 나갈만도 안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춤추나고 기다리고 있던거야 먹으면 안되고 바람보기 돌아봐야돼용 차 박혀있고 해우소 저게 대서? 진짜 장전하는농 우와 구로자 구로자 미쳤다 우와 풀피가 아니라 죽은거 그치? 나 스테이포먼트라서 우와 하아 어 죽을뻔했지만 괜찮습니다 어 죽을뻔했죠요 어허 너무 힘들어져요 이거 삼각반이 없어서 졌다 이거 골뻔님이에요? 죄송합니다 난 죽일 수 밖에 없었어 야 나는 죽일 수 밖에 없었어 무죄 골뻔님 팬입니다 포니 포니 감사합니다 1대0 1대0이래? 귀엽다 1대0이래 나도 다음에 BJ 잡으면 그렇게 해야겠다 1대0 1대0 2대0 넣으면 죽어 열면 죽어잉? 열기만 해 1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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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0 1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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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0 1대0 4대0 얘 양각이지 않아? 아 저기 건물이라? 오동이 하면 양각으로 죽지 않을까? 완전 귀엽다 뭐야 이거 부르고 있는데? 아 무릎 빼게 다니고 있어 아 갑자기 나 그거 못 열었는데 문 앞에 앉아있는데 아 깜짝 놀랐어 왔다 야 이 자리 너무 좋다 바밍 좀 아까 나도 죽는건가? 이거 잘해 와 쟤 아직도 있네 아니 SR 저렇게 쏘는데 쟤 잡으러 안갔어? 와 진짜 어마어마한 자식 깜짝 놀랐어 아 졸업해야 되는거 아니지? 가나가도 되지 여러분 쟤 말고 뒤에 한명 더 있다 잠깐만 쏘지 말고 아 빵을 해? 빵을 해? 아 아 아 빠밤빵 이재이 아까 쿠페 기다리고 있는거 조심해야 돼 그렇지 조심해야 돼 4개 더 남았다. 왔다 잘 쏜다. 살짝 오른쪽으로. 수리탄 진짜 미쳤다. 포트리스 지린다. 재밌다. 그 지퍼는 뭔가 재밌다. 서클 멀다. 오토바이 타야되나? 무사란 간다. 진심. 승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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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놀랬지 너무 잔인 그 광부도 아 이거 좀 챙겨올걸 집에 사람 있으면 조지는데 일단 서클 들어가자 다행히 집 문이 닫혀있다 불행중 다행 왼쪽이 안전해보이고 집에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발수를 내가지고 체크 이게 역시 있을것 같더라 이거 무슨 무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냐 와 재밌는판이었는데 와 그냥 이거 너무 놀랍더라 그치 나 던질거도 많아가지고 좀 던지매달라 그랬거든 와 이게 이렇게 죽냐 아쉽네 맥주 오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